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될지 시장을 안 보고 있어요. 시장은 지금 상승자으로 하고 오늘 공매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한 폭등 이후에 5일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했다가 60일 선을 지지하면서 장대 양봉을 내면서 아주 이쁘게 추세를 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주봉을 보면 주봉을 보면 추세가 상승추세의 대세상승장을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직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저는 끊임없이 유튜브에서도 일곱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시장은 상승장으로 갈 것이다. 물론 지금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니 연착륙에 아직 설왕설레하고 다툼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연착륙에다가 산타랠리 비슷하게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외인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라면 외인 자금이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외인들은 매수를 계속 감행해서 한번 투자 종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그 해치수단을 어디로 갔느냐 선물로 갔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11월 6일 이후에 7천억, 4천억, 2천억 매도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거의 매수만 감행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 자꾸만 엉뚱한 얘기하는 거에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수하는지 또 한번 같이 보자고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11월 6일이죠. 11월 6일부터 매수한 곳이 400, 200, 400, 400, 200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3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개인들만 삼성전자를 다 팔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KB증권에서 목표주가를 9만 5천 원 그 다음에 내년 4분기에는 3조 5천억의 흑자전환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12조 원대의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그러면 12조 원대면 1분기에 5조씩 4, 4분기까지 12조 원 맞나요? 아니야. 그러면 4, 4분기 4, 3 3조씩 12조 원대의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삼성전자 폭풍 매수가 9월의 일제에 이어지고 있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과 PC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요. 또 D램과 랜드플래시 가격이 2021년 7월 이후 상승 추세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 미국의 이게 뭐죠? S&P 500 상승 가고 있고요. 다우전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조체 지수는 신국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D램 익스체니 가격은 지금 9월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도주가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갔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이 못 가는 건 아니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짐으로써 여러분은 반도체의 전공정, 후공정 그 다음에 패키징 기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진짜 현명한 투자죠.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내일 모레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박스 넘어가기 직전에 가 있죠. 박스 넘어가기 직전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개선됐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아마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별로 많이 안 올라갔죠. 오늘은 주로 2차전지 반등해줬고요. 킹업이 맞추기 위해서 못 갔던 거 2차전지가 반등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 종목이 반등해줬지만 여러분이 이제 반도체 주도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어떤 것을 사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여러분이 찾아서 전공정, 후공정 장비 거기다 후공정에서 패키징까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살 건지 여러분이 조사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다. 그것이 내년 수익에 대한 기대감과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유료방송에 와서 종목을 선택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뻔히 보이는데 돈이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검색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지 그런 걸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분이 투자에 바람직한 기준을 삼는다면 돈 반드시 내년에는 좋은 보상이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시장 상황하고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유료방송에 와서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